찢겨진 권경. 묘인봉은 딸을 안고 억세게 퍼붓는 비바람을 뚫고 상가보를 떠나갔다. 그는 떠나갔으나 그 위세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가 대청 안으로 들어왔다 나가기까지 이런 방구 말도 없었지만 묻호걸들은 모두 압도되었고 그를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모두 그의 위험에 무릎을 꿇는 것 같았다. 어떤 자는 놀랐고 어떤 자는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어떤 자는 그를 존경했고 어떤 자는 두려워했다. 한참이 지나도록 여전히 말이 없이 각자 깊은 상념에 잠겨있었다. 묘부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입가에는 억지로 웃음을 띄우고 있었다. 그러나 눈물이 그녀의 눈동자에서 감돌더니 끝내 백옥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기농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왼손으로 그녀의 허리에 찬 장검의 검자루를 쥐고서 다섯 치 정도 뽑더니 창. 한이 다시 그 검을 검집에 꽂혔는데 그 한 수는 날렵하면서도 깨끗하게 잃을 데 없었다. 그리고 그는 나직이 말했다. 난 누이갑시다. 말을 하면서도 그는 커다란 수레 안에 산 더미처럼 쌓여있는 음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태도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음성은 약간 떨리고 있어 공포를 느꼈던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음을 감추지 못했다. 마행공은 아직도 정기농이 표화물을 약탈할 마음이 있음을 알고 상처를 무릅쓰고 몸을 일으키며 부르짖었다. 춘화야 무기를 가져오너라. 마춘화는 부친의 상처가 가볍지 않은 것을 보고 눈물을 머금고 불렀다. 아버님. 마행공은 위험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빨리 가져오너라. 마춘화는 부친이 십여 년간 표화물을 지키며 사용해온 금사연편을 배낭에서 꺼냈다. 막 내밀려고 할 때 갑자기 등 뒤에서 기침소리가 나며 한 노파가 걸어나왔다. 그 노파는 파란 소모스를 입었고 아래에는 검은 치마를 둘러들며 등이 약간 구부러지고 귀밑머리는 백팔이었다. 다만 정수리의 머리카락은 아직 검게 남아있었다. 상보진은 정기농에게 얻어맞아 쓰러지기는 했으나 상처를 입은 것이 심하지 않아 달려나가면서 불렀다. 어머니 이곳의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아 무쪼록 돌아가 쉬도록 하세요. 원래 이 노파는 바로 상보진의 무친이었다. 상보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입을 열고서 물었다. 남의 손에 패했느냐. 그 음성은 목이 쉰 듯하여 듣기가 역겨웠다. 상보진은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띄우고 고개를 숙였다. 이 아들이 미쳐나여 정가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정기농을 손가락질하며 수치와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상루태는 두 눈을 반쯤 감은 상태로 무표정하게 정기농을 한번 바라보다가 다시 묘부인을 바라보더니 중얼거리듯 말했다. 정말 뛰어난 미인이군. 벼랑간 신누럽고 비쩍마른 외파리와 함께 온 소년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기어나오며 묘부인을 손가락질하며 부르지렀다. 당신의 딸이 안아달라고 하는데 어째서 당신은 그 애를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오. 당신은 엄마로서 어찌 그토록 양심이 없소. 이 몇 마디의 말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지만 뜻밖에도 한 명의 거지같은 남루하고 빗썩마른 소년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자 무사람들은 모두 다 어리둥절해졌다. 바로 이때 우르릉 쾅 쾅 하는 천둥소리가 울려퍼졌다. 그 소년은 여전히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양심이 없으니 뇌공 이 당신을 벼락쳐 죽일 것이오. 그리고 손가락을 칼날처럼 세워놓아 꾸짖는데 옷차림이 남루한 어린애였지만 그 모습은 위풍이 당당했다. 정기농은 잠깐 움찔하다가 휙 하니 장검을 뽑으며 호통을 내질렀다. 이 작은 거지 새끼야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느냐. 도적의 괴수인 염기도 정기농을 거들어 달려들며 호통을 내질렀다. 이 녀석 빨리 전상공 부 부인에게 사과의 절을 해라. 그 소년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정의 감에 찬 표정으로 여전히 묘부인을 손가락질하며 부르짖었다. 당신은 당신은 정말 양심이 없군. 정기농은 장검을 들고 정의 그 꼬마의 가슴을 찌르려고 들었다. 묘부인이 갑자기야 하는 소리와 함께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는 흐느끼며 억세게 퍼붓는 빗속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었다. 정기농은 그 소년을 죽일 여유도 없이 거물든 채 뒤쫓아 나갔다. 그는 몸을 날리더니 어느덧 묘부인 곁으로 쫓아가서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란누이 저 어린 거지 녀석은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니 그를 알안고탈 필요가 없소. 묘부인은 목이 메어 말했다. 나는.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울먹이며 여전히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정기농은 손을 뻗쳐 그녀의 팔짱을 끼려 했으나 묘부인은 힘주어 뿌리쳤다. 정기농이 힘주어 잡으면 묘부인은 무공이 약하여 결코 그를 뿌리칠 수 없을 것이지만 정기농은 억지로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손을 놓고 그녀를 따라가며 부드러운 말로 권고를 했다. 그들 두 사람은 줄기차게 퍼붓는 빗속을 뚫고 점점 멀리 가더니 모퉁이를 돌자 늘어선 버드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빗방울이 땅바닥에 튕기며 물방울이 사방으로 춤을 추는데 두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묵사람들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눈길을 돌려 그 어린 소년을 바라보며 속으로 저같이 어린 나이의 용기는 대단하지만 정기농에게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생각했다. 염기는 냉소를 하더니 호통을 질렀다. 그렇다면 더 잘 되었군. 이 염나으리께서 혼자 배를 두둑히 채우고 살 팔잔데 어째 이상하다 했지. 형제들 빨리 음표를 옮기게. 묻도적들은 우렁차게 대답을 하더니 흩어져서는 음표를 끌어모았다. 염기는 갑자기 왼발로 그 어린 소년을 꼰 두박질 치도록 내차며 그 기세를 비을 어외파리를 움켜쥐고 호통을 내질렀다. 빨리 내놔. 상로태는 목신 음성으로 물었다. 염롯대 이곳이 상가보 맞지. 염기는 대답했다. 그렇소. 상가보가 어쨌다는 것이오. 내가 상가보의 주인이 아니던가. 염기는 한 손으로 여전히 외파리의 가슴을 움켜잡고 앙천대소했다. 하하하. 상시집 이 할망구야. 당신은 무슨 말을 하려고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이냐. 상가보는 담장이 높고 문이 넓은 것을 보니 재물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국물이라도 조금 형제들에게 나눠어주겠다는 것이냐. 묵도적들은 마지막 말을 함께 따라하며 왁자지껄 떠들며 박장대소했다. 상보진은 우라가 치밀어 안색이 창백해지며 말했다. 어머니 그와 더 말할 것 없어요. 이 아들 이 그와 사생결단을 내겠어요. 그리고는 표국의 당자수에게서 한 자루의 칼을 빼앗아 들고 연기를 가리키며 도전을 했다. 연기는 외팔이 사내를 밀면서 매섭게 말했다. 이 녀석 딴 데 가지 말고 기다려라. 나중에 너와 따지마. 그리고 손뼉을 치고 어깨를 건들건들하며 상보진을 노려보는데 얼굴 표정은 건 방지기 짝이 없었고 시골에서 거들먹거리는 건달 같았다. 연기는 애시당초 상보진을 안중에 두지 않는 것 같았다. 상노태는 정중히 입을 열었다. 염롯대 나를 따라와요. 당신에게 할 말 이 있소. 연기는 어리둥절해졌으나 뻔뻔스럽게 말했다. 어디로 가자는 것이냐. 이 염나으리는 함부로 여자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상노태는 듣지 못한 듯 거듭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기니 할 말이 있소. 연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할망구가 약간 이상한데.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염나으리는 할망구와 잔소리를 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상노태는 어느덧 몸을 돌려 내당으로 걸어 들어가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너에게 그만한 용기가 없다면 그만둬라. 연기는 앙천대소했다. 하하 내가 용기가 없다고. 그리고는 즉시 그녀의 뒤를 따랐다. 둘째 체주는 위인댐이 좀 꼼꼼해서 염기에게 귀두돌을 내밀자 염기는 왼손으로 받아들었다. 상보진은 어머니가 그를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 뒤를 따르려고 했다. 상노태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아들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듣고는 말했다. 진아 너는 여기 남아 있거라. 그리고 염노대 당신은 형제들에게 잠시 손을 멈추라고 하시구려. 이 몇 마디의 말을 할 때도 아들과 염기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 어조에는 한가닥 위험이 서려있어 마치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들렸다. 연기는 말했다. 좋다. 형제들. 모두들 움직이지 말고 내가 돌아온 이후 처리하도록 하세. 묻도적들은 우렁차게 대답을 했고 둘째 체주는 강호의 은호로 명령을 내려 표국의 사람들을 감시했다. 본래 상보진과 3명의 시위가 표국의 사람들을 돕게 됨으로써 묻도적들은 열쇠에 몰렸지만 상보진과 서쟁이 정기농에게 상처를 입고 마행공이 연기에 발길질에 걷어차인 후 다시 정기농에게 일장을 얻어맞아 상처가 더 심해져 형세는 또 다시 역전되고 말았다. 도적들이 표화물을 당장 약탈하려고 하지 않자 표국의 사람들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기는 상로태의 뒤를 따라서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그녀는 등이 구부정했으며 걸음이 느릿느릿했다. 마음속으로 3푼쯤 경계하고 있던 마 음이 이 꼴을 보자 완전히 사라져 웃으며 물었다. 상시 할망구 나를 불러들인 것은 보물이라도 바치려는 건가 상로태는 대답했다. 맞았어. 보물을 바치는 거에다. 연기는 속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었다. 그는 재물을 가장 탐내는 성격이었다. 이 상가보에 고대광씨를 대하게 되자 재산이 무척 많아 보였고 어쩌면 상로태가 강도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간담이 찢어질 듯 놀라 스스로 주보를 바쳐 목숨을 부지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녀는 줄곧 뒤쪽으로만 걸어가고 있었다. 잇따라 세 곳의 마당을 가로질러 맨 뒤에 있는 집 앞에 도달하여 드르륵 문을 열어져 치고 먼저 들어서며 말했다. 자 들어와요. 연기는 고개를 내밀고 방 안을 엿보았다. 그곳은 벽돌로 만든 2장 정도 되는 집인데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다만 네모난 탁자가 하나 있을 뿐 다른 물건은 차다 볼 수 없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하고 농간을 부릴 생각은 하지 말아라. 상로태는 대답하지 않고 손을 뻗쳐 나무 문을 닫더니 다시 빗장을 걸었다. 연기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사방을 살폈다. 그러고 보니 탁자 위에는 한 조각의 영패가 놓여있는데 그 위에는 선부 상검명지영이라고 쓰여있었다. 연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상검명 상검명어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도대체 누구지 그러나 일시에 누구인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상로태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감히 상가부에 와서 방자하게 굵다 니 정말 대담하구나. 만약에 선부가 이 세상에 살아계셨더라면 10명의 염기라도 목이 잘려 나갔을 것이다. 오늘날 상가부에는 비록 애비 없는 자식과 과부만 남아있지만 결코 쥐새끼처럼 도적질하고 개나 훔치는 도배들이 찾아와서 업수 이어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 몇 마디의 말을 끝내자 갑자기 허리를 쭉 폈으며 두 눈에서는 형형한 안광을 쏟아내며 매섭게 쏘아보는데 걸음도 제대로 옮기지 못하던 노파가 삽시간에 연기발랄한 모습으로 변한 것이었다. 연기는 약간 놀라서 속으로 생각했다. 알고 보니 이 노파는 일부러 구부정하니 힘이 없는 척 했구나. 그러나 한낱 아녀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습다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그래. 찾아온 것도 사실이고 사람을 없인 여긴 것도 사실이다. 따져서 어쩌겠다는 거냐. 상로태는 탁자 곁으로 가더니 영패 뒤쪽에서 노란 보따리를 하나 꺼냈다. 그 보따리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영패 뒤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사람의 눈을 끌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먼지도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매듭을 풀어 보따리를 펼쳤다. 그 속에는 자색빛이 번쩍번쩍 돌고 싸늘한 기운이 어리는 한 자루의 등이 두텁고 날이 엷은 작은 팔괴도가 들어 있었다. 연기는 벼랑간 십여 년 전에 옛일이 떠올라 뒤로 두 걸음을 물러서며 왼손에 쥐고 있던 귀두돌을 오른손에 옮기고 부르짓듯 말했다. 팔괴도 상검명 상로태는 안색을 굳히며 부르짓듯 말했다. 영웅 호걸이 사라졌지만 강철칼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몸은 선부에 이 칼로 너의 그 절묘한 초식을 가르침 받아볼까 한다. 그녀는 갑자기 칼자루를 쥐더니 동자뱃을 일하는 일초를 펼쳐 영희를 향해 절을 하고서 몸을 돌리는데 어느덧 그녀의 자세는 팔괴도법 가운데의 제1초인 상세좌수포도를 취하는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어깨를 내려뜨리고 팔을 떨어뜨리면서 길을 가다듬고 신을 모으는데 전혀 노쇄한 기색을 볼 수가 없었다. 영기는 속으로 경계하는 마음이 약간은 있었으나 백승신권 마인공과 같은 영웅 호걸도 자기 손에 대패를 한마당이니 상검명이 다시 살아난다면 몰라도 이 상로태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즉시 귀두도를 허공에 대고 한 번 쪼개는 신용을 한 후 웃으며 입을 열었다. 도법을 시험해보려면 어째서 대청에 있을 때 시험해보지 않고 수고스럽게 도 이곳까지 온 것이냐. 설마하니 죽은 내 남편의 위패가 옆에 있어야만 재간을 나타낼 수 있는 거냐. 그렇다. 선부의 위험있는 영패는 쥐새끼 같은 도배들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영기는 자기도 모르게 그 영패를 한 번 바라보았다. 순간 모골이 송연하여 급히 일을 끝내고 이어 어둡고 얼음장처럼 썰렁한 영당에서 나가고 싶었다. 상로태 어서 손을 쓰시오. 상로태는 말했다. 당신이 손님이니 염체주 먼저 손을 쓰시구려. 그녀는 염기가 칭호를 바꾸자 자신도 말투를 누그러뜨리며 염기를 채주라고 불렀다. 염기는 말했다. 불초는 상가 보호와 아무런 원한이 없고 이번에 표화물을 취하려는 사업도 바로 마 늙은이를 노린 것 이외다. 상로태가 반드시 나서야겠다면 우리들은 손이 먼저 몸에 닿는 것으로써 끝을 내도록 합시다. 서로 진짜로 내리치고 죽이려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소. 상로태는 두 눈썹을 곤두세우더니 나지카 고도 무거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무데도 없다오. 상건명은 한평생 영웅 호거리셨소. 그가 친히 세운 상가보를 어찌 아무나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겠소. 염기 역시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오. 상로태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내 손에 들린 칼을 이기게 된다면 나의 머리를 베어가고 나의 아들마 저도 함께 죽이도록 하시구려. 염기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너와 아무런 원한도 없고 그저 무심코 위험을 거슬렸을 뿐인데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에 이 몸이 1초반씩이라도 이기게 된다면 염체주의 목 위에 달린 머리통을 남겨두어야 할 것이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상로태는 호통을 내질렀다. 공격하시오. 염기는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큰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모자에 목숨을 빼앗아 어디에 쓰겠소. 다만 당신의 밖과 이 저택을 포함한 상가보를 요구할 뿐이오. 그러면서 그가 칼을 흔들하며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상로태는 어느덧 조양도라는 1초를 펼쳐 쪼개왔다. 이 한 칼은 빠르고도 맹렬해서 염기는 급히 머리를 옆으로 기울여야 했다. 그러자 휙. 한은 파공성이 일며 오른쪽 귓구멍에서 윙윙거릴 정도로 충격을 주었다. 그 칼은 오른쪽 뺨을 스치듯 베어 내려갔는데 그 간격이 한치도 채 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피하는 것이 늦었다면 그의 머리통은 그녀에 의해 두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이 한 칼은 이미 상대방의 귀를 꺾어놓았다. 염기는 그녀의 맹렬한 공격에 깜짝 놀랐다. 이윽고 그녀의 두 번째 초식은 틀림없이 칼을 빙글 돌리며 허리를 빼 어울리라는 것을 알고 재빨리 귀두돌을 내려 막았다. 그러자 창.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칼이 서로 마주치며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염기는 그녀의 팔임이 평범해 자신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꺼리던 마음이 다시 사라져 추도하루라는 일초를 뻗쳐 밀어냈다. 상루태는 싸늘이 코우듬치더니 몸을 옆으로 기울여 피하며 말했다. 사문도법으로는 어림도 없소. 염기는 웃었다. 기이한 데가 없고 평범하지만 당신은 이길 수 있을 것이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는 성큼 앞으로 내딛으며 진수염 한도라는 일초를 펼쳐내었다. 상루태는 지체 없이 삭이료사라는 일초를 펼쳐 칼을 들고 비스듬히 찍어왔다. 염기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어째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우려는 것일까. 본래 무술 가운데에는 자기 자신을 구하지 않고 적에게 반격하는 초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양패구상을 각오한 타법은 언제나 굽힌 정도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으며 적의 초식이 풀기가 어렵다거나 만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결코 사용하는 법이 없었다. 이때 상루태는 칼을 들고 막기만 한다면 적의 초식을 막아낼 수가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마주 공격해 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생명을 돌보지 않았지만 염기로서는 돌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무나 위급하여 그는 땅바닥에 몸을 굴리며 뒤로 한번 발길질을 했다. 이 발길질의 기세는 기묘하여 상루태의 손목이 하마터면 걷어차일 뻔하였다. 상루태가 재빨리 팔괴도를 뒤집자 염기는 그제서야 발을 거두고 몸을 돌렸다. 원래 염기는 심여 초의 기이한 권각법을 연마하여 익숙해지게 되었고 근년에 이르러서 강호의 싸움에서 진 적이 없었다. 물론 도법은 평범하나 그에게는 다른 기묘한 초식이 있어 그 십여 초의 괴기한 김각법을 도법 속에 응용하여 사용하자 삼류나 사류밖에 되지 않는 사문도법 이 대뜸 썩은 물건이 신선하게 되살아나듯 놀랍게도 적지 않은 영웅 호걸들을 대패시킨 바 있었다. 이때 역시 도법에서는 열쇠에 몰렸으나 그 기이한 초식을 배합하여 권법이나 각법을 한 번 사용하자 즉시 열쇠를 반전시킬 수 있었다. 삽시간의 노파와 도적 괴수는 두 칼을 질풍과 같이 휘둘렀고 벽돌로 만들어진 집안은 흙먼지가 뿌옇게 일었다. 연기는 상루태의 도법이 정리하여 자기가 만약에 그 십여 초의 비급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벌써 팔괴도 아래 목숨을 잃게 되었으리라 판단했다. 실로 일개 노파에게도 이와 같은 무공이 있다는 것이 및 어지지 않아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질질 끌며 싸우다가 만약에 순간적으로 빈틈을 보여 머리통이 반쪽이 나면 그것처럼 낭패한 골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연기는 즉시 자기의 장점을 이용하고 대청해서 마행공을 상대했던 방식으로 끊임없이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도법을 배합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과연 효과를 나타내어 상루태는 좀처럼 대항하거나 막아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뒤로 물러섰다. 연기는 의기양양에서 입을 열었다. 헤헤 상건명이 무슨 대단한 영웅호걸이라고 뽐내는 것이오. 팔괴도법도 겨우 이 정도에 불과하군. 상루태는 선부를 마치 하늘처럼 존경하고 받들어왔다. 연기의 그와 같은 말은 그녀의 대기를 범한 셈이었다. 벼랑간 그녀는 두 눈에 흉측한 광채를 번쩍이며 도법을 일변시켜 빙글빙글 돌아가며 하한 광채를 번쩍이며 사면팔방에서 공격을 해왔다. 그녀의 매일초는 모두 다 목숨을 건 것이고 매초가 공격일색으로 자기의 생사를 도회시하고 잊었다. 연기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당신은 실성을 했소. 이봐요 상루태. 당신 남편은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당신은 어째서 나와 목숨을 걸고 싸우려는 것이오. 이봐요 당신 내 말 듣고 있소. 한편으로 소리를 치고 한편으로는 도망을 쳐야 했다. 그가 투지를 상실하자 상루태는 더욱 열아와 같은 공격을 하였고 칼을 쓰는 것이 더 빨라졌다. 다급해진 연기는 그 괴이한 권각법 늘 미쳐 사용할 생각도 못하고 오직 빗장을 풀고서 도 망칠 궁리만 했다. 그야말로 미친 암호랑이 한 마리를 대한 꼴이라 연기는 승부나 영욕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오로지 생각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도망을 쳐 목숨을 구할까에만 신경을 쓸 뿐이었다. 그는 여러 차례 문쪽으로 가서 빗장을 뽑으려 했지만 상루태의 공격이 워낙 거센지라 그럴 틈이 없었다. 이때 그녀는 야차탐에 상부요도 선인지로 등의 수법을 연이 어펼쳤는데 갈수록 맹렬해졌다. 연기는 마음을 모질게 가다듬고 뒷발차기를 하며 부르짖었다. 실례하오. 그리고 왼발에 힘을 주어 창문을 뚫고 달 안하려고 했다. 한대 상루태는 그 발길지를 맞을 각오를 하고 그림자처럼 따라 붙으며 칼을 내리쳐왔다. 순간 두 사람은 아이쿠 소리를 내지르며 동시에 창문 아래로 뒤엎어지고 말았다. 상루태는 어깨축지를 발길에 걷어차이기는 했으나 즉시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연기는 허벅지에 칼을 정통으로 맞아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었다. 상루태가 충혈된 눈으로 칼을 내리치려 하자 연기는 그만 혼비백산하여 재빨리 손을 뻗쳐 그녀의 다리를 잡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상루태는 어릴 적에는 부친을 따라 결혼을 한 후에는 남편을 따라 강호를 떠 돌아다녔으며 한평생 적지 않은 무리모걸들을 만났지만 면전에서 이렇게 여자의 바지 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못난 후레자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지라 어이가 없어 칼을 내리치지 못했다. 연기는 아예 땅바닥에 엎드려서 쿵쿵. 하하니 머리를 땅에 박으며 애걸했다. 대인은 소인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소이다. 나야말로 개가 낳은 후레자식이외다. 노태께서 근을 뽑고 가죽을 벗기더라도 그 칼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상루태는 한숨을 내쉬었다. 좋다. 목숨은 용서하겠지만 여기서 무공을 겨룬 일은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연기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대답을 했다. 네네네. 상루태는 명령을 했다. 기시오. 연기는 심령 감수했다는 듯 해벌죽 웃음을 지어보이고 다시 두 번 절을 한 후 몸을 일으켜 칼로 땅을 짚고서 절룩이며 뛰어나갔다. 상루태는 매서운 어조로 말했다. 개 섞어라. 우리가 겨루기 전에 그 누가 지던 간에 상가보에 머리통을 남겨야 한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너야 자기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마하니 나마저 너같이 후레자식이 되어야 한단 말이냐. 연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 보니 상루태의 얼굴은 서리가 내린 듯 엄숙하여 결코 농담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그는 노태의 진위를 몰라 어리둥절하여 애거를 했다. 당신은.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소. 너의 목숨은 용서해 주겠지만 너의 그 머리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더니 들고 있던 팔괴도를 쳐들고 날카롭게 외쳤다. 상검명의 팔괴도가 한 번 뽑혀진 이상 한 번도 그냥 집어넣은 적이 없다. 이리 오너라. 연기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상루태의 수법은 매우 빨라. 그의 변발을 잡고는 팔괴도를 휘둘러 머리카락을 뭉텅 잘라내고 호통을 쳤다. 땋은 머리카락은 상가보에 남겨둘 테니 지금부터 삭발하고 중이 되어 다시는 흑도에서 빌어먹지 않도록 해라. 연기는 연신 대답을 했다. 상루태는 다시 명령을 했다. 다리에 상처를 싸매고 모자를 쓴 후 대청으로 나가 졸개들을 이끌고 상가보를 떠나거라. 대청 안의 사람들은 내당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반시즌이 지나서야 상루태가 몸을 끌듯이 하며 걸어나오고 연기가 뒤따라 느릿느릿 걸어나오고 있었다. 연기는 태연하게 큰 소리로 말했다. 형제들 은자는 그냥 놔두고 모두들 산채로 돌아가세. 그 말이 떨어지자 졸개들은 어리둥절해 했다. 둘째 채주가 입을 열었다. 형님 돌아가서 말을 하세. 그리고 손을 휘두르며 대청해서 걸어나갔다. 연기는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티를 낼 수가 없어 억지로 참고 팔을 휘휘 내져으며 똑바로 걸어나갔다. 무도적들은 영문도 모르고 무더기로 싸베어있는 은자를 아쉬운 듯 바라보며 물러갔다. 채 아무리 견문이 넓고 경험이 많은 마행공이라 하더라도 사태의 진행을 종잡을 수 없었다. 다만 연기가 핏방울을 뚝뚝 떨구며 걸어나간 것을 보고 그가 내당에서 상처를 입었고 내당에 어떤 고인이 있는 모양이라고 짐작을 했을 뿐이었다. 마행공 역시 이노파가 연기와 한바탕 생사결전을 벌인 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 마행공은 딸의 어깨를 잡고 몸을 일으켜 상노태에게 사위를 피하려 했는데 상노태는 냉랭히 자기 아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지나 이리 들어오너라. 그녀는 마행공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당으로 들어갔다. 일이 이렇게 되자 표국 사람들과 세 명의 시위들은 중구남방으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상노태가 옛날에 그 도적 괴수와 알고 있는 사이이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을 것이라 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상노태가 설득하자 어전 시위를 적으로 삼을 수는 없음을 깨닫고 약하라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제각기 떠들어댔다.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있는데 상보진이 걸어나오며 입을 열었다. 저의 어머님께서는 마, 노표국주님을 내당으로 모셔 차를 대접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행공이 내당에 들어가자 상노태는 마행공에게 남아서 몸을 조섭하라고 권유하는 한편 사람을 표국으로 보내 동업자들의 도움을 요청해 표은을 원래 목적지인 금릉으로 옮기라고 충고했다. 싸움에서 연달아 패하게 되자 마행공은 웅심이 사그라졌다. 백승신권이라는 명호가 부끄럽게도 한낱 시정자빼갓 은 도적에게 굴욕을 당하자 표하물을 호송할 의욕이 사라지게 되었다. 상노태가 표하물을 지켜준 은혜가 너무 고마워 그녀의 뜻을 받들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것보다는 염기를 대패시킨 그 무림의 고인을 만나고 심은 생각이 더욱 간절했기 때문이었다. 마행공은 즉시 호의에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행하겠노라고 응락했다. 해질 무렵이 되자 그렇게 쏟아지던 비도 먹게 되었다. 세 명의 어전 시위들은 감사의 말을 하고 떠나갔으며 상보진은 그 들을 대문 밖까지 전송해 주었다. 외파리도 남자애의 손을 잡고 작별을 고했는데 상노태는 그 남자애를 보면서 묘부인을 꾸짖던 늠름하고 정의감에 찬 표정을 떠올리고 생각했다. 조그마한 어린애가 그러한 승기를 가진 것은 정말 가상한 일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물었다. 두부는 어디로 가는 것이오. 노자도는 충분하오. 외파리는 대답했다. 저의 숙질은 강호로 뛰쳐나와 뜨 내기로 지내는 터라 이 세상을 집으로 삼고 있는 셈입죠. 따라서 어디로 간다고 말할 처지는 못되지요. 상노태는 그 남자애를 훑어보며 잠시 생각을 한 후 입을 열었다. 두 분이 불편하지만 않으시다면 이곳에서 허드렛 일이나 도와주며 살도록 하시꾸려. 우리 집은 크기 때문에 한 두 사람 더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외다. 외파리는 따로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 그 말을 듣자 즉시 감사를 표했다. 상노태가 그의 성명을 묻자 외파리는 스스로 평사라 말하고 그 소년은 그의 조카로서 평비라 한다고 하였다. 이날 밤 평사와 그의 조카는 서쪽의 조구만방으로 안내되어 기거를 정했다. 창문을 닫아 걸은 후 평사는 추악한 얼굴에 기쁜 표정을 가득히 띄우고 나지기 말했다. 도련님 도련님과 세상을 등진 아버님 어머님이 보호하여 그 앞쪽 두 장의 권경을 끝내 되찾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무심치 않은 것이지요. 평비는 말했다. 평사숙 사숙은 절대 나를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잘못하여 다른 사람이 듣게 된다면 공연히 남의 의심을 받을 거예요. 평사는 연신 그렇다고 말을 하면서 품속에서 영기에게 빼앗은 기름종이의 싼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평비에게 내밀었다. 평사는 아이에게 권경을 표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두 장의 권경을 되찾을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은인을 떠올린 것이었다. 평비는 궁금한 듯 물었다. 평사숙 연기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그가 기꺼이 이 권경을 내놓았지요. 평사는 나직이 말했다. 나는 그저 당신이 찢어간 두 장의 권경은 어떻게 했소. 묘대협이 당신에게 받아오라고 하는구려. 하고 두 마디만 했지요. 묘대협이 바로 그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천재이로의 기회라 할 수 있었지요. 묘대협이 빤히 보고 있는데 그가 아무리 간이 크더라도 어찌 내놓지 않을 수 있겠어요. 평비는 잠시 생각을 해보고는 입을 열었다. 이 두 장의 권경이 어째서 그 도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평사숙은 어떻게 그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죠. 또 그는 어째서 묘대협을 그토록 두려워하지요. 평사는 대답하지 않고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의 얼굴은 더욱 흉측하게 되었고 눈물이 눈가에 맺혔으나 억지로 참는 것 같았다. 평비는 그 모양을 보고 입을 열었다. 평사숙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평사숙은 내가 장성하고 무공을 다 연마하고 난 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했죠. 두 장을 마저 찾았으니 이제 착실히 무공을 배우겠어요. 이리하여 숙질 두 사람은 상가보에 살게 되었다. 평사는 채소밭에 거름을 주고 채소를 심고 거두는 일을 거들었고 평비는 영무청에서 바닥을 닫고 무기를 정리하는 일을 도왔다. 마인공은 상가보에서 조섭을 하고 있었는 대한가할 때에는 딸과 제자 그리고 상부진 세 사람을 데리고 권각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들은 연무청에서 무공을 연마하거나 권 법을 익힐 때 평비를 간혹 쳐다보기 능했지만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그들은 이누럽고 빚적 마른 애가 대담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무공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평비가 그들을 바라볼 때 강호의 풍상을 겪은 마인공은 물론이고 총명한 상부진도 그가 그들이 연마하는 권법의 오묘함을 주의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소년은 무예를 훔쳐 배우는 것 이결코 아니었다. 그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은 마인공 등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매번 그는 그들이 펼치는 초식을 본 이후 마음속으로 그런 변변치 않은 무공으로는 용열한 인재는 상대할 수 있겠지만 영웅 혹어를 상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엎신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는 평씨가 아니고 호씨였다. 따라서 그의 이름은 평비가 아니라 호비였다. 그는 호일도의 아들이며 바로 그 묘인봉과 닷새를 싸워 승부를 내지 못한 요동대협 호일도의 아들이었다. 그의 부친이 남겨준 무림절학이 기록된 한 권의 권경도보는 바로 호씨 집안의 권법과 도법의 정의였던 것이다. 이 권경도보는 본래 앞쪽 두 장이 찢겨져 나가 기틀을 다지는 입문의 초식이 없었고 도법의 총결이 없었던 셈이라 그가 총명하고 열심히 연구를 했었지만 언제나 무예에 입문할 수는 없었다. 이제 우연히 기현에 의해 영기가 훔쳐갔던 총결을 되찾아온 것이었다. 따라서 다시 합쳐 뜻을 연결시키게 되자 그의 무공진도는 일사천리격이 되었다. 영기는 두 장의 권경에 있는 십여 초에 그의 상한 초식에 의지해서 무림해서 마음대로 날뛰었고 백승신권 마 노표국주도 그의 손알에 대패를 당했던 것이다. 물론 호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다 배운 것이었다. 그의 나이가 아직어 여 공력이 낮기 때문에 수많은 정료한 점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권경도보에 의지하여 그가 하루 동안 연마하는 것은 서쟁등이 한 달을 연마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었다. 제아무리 서쟁등이 10년 20년을 두고 수련한다 하더라도 천하의 절의인 호시 집안의 권법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매일 야밤의 호비는 살그머니 장원을 빠져나가 황야에서 권법과 도법을 연마했다. 그는 목검으로 연습을 했는데 매번 칼을 내리칠 때마다 부친을 죽인 원수의 머리통을 내리찍는다고 상상을 했다. 비록 호비는 원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지만 평사숙이 장성하고 무예를 연성하면 알려준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무공을 연마하며 머릿속에 깊이 새겨두었다. 최상승의 무공은 머리로 연마하는 것이지 몸으로 연마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7-8개월이 흐르자 마인공의 상처는 다 치유되었으나 상루태와 상보진은 간곡히 더 머물기를 청했다. 마인공의 표국은 이미 휴업을 한 터라 주인의 은근한 대접을 받자 상가보에 더 머물게 되었다. 상보진은 마인공을 사부로 모시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상루태는 팔괴도가 상건명의 절의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데 어찌 외문의 사부를 모실 수 있느냐 하며 오기를 부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인공은 상보진의 집에서 표화물을 보호해준 은혜가 고마웠기 때문에 상보진을 마치 자기 제자처럼 생각하여 배우려는 모든 것을 알려주었으며 심지어 그가 터득한 관계에 정료한 요결들을 모조리 전수해 주었다. 백승신권이라는 벼루가 요행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권술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상보진은 많은 것을 배운 셈이었다. 마인공은 상가보가 와호장용 한 것도 아니고 고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연기가 총총히 떠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한 번은 우연히 화재를 그 일로 가져갔는 대 상루태는 미미하게 웃을 뿐 화재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마인공은 주인이 꺼리는 것을 알고 다시는 들먹이지 않았다. 마인공은 나이가 많아 기열이 허했기 때 문의 밤에 깊이 잠이 들지 못했다. 어느 날 삼경 무렵 그는 창밖에서 우두둑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누군가 마른 가지를 밟아 부러뜨린 모양이었다. 마 노표국주는 한평생을 강호해서 떠돌아다닌 인물이라 그 기척을 듣게 되자 즉시 야행인 이 집 밖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다시 잠잠해져 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 마인공은 비록 상가보의 손님으로 와 뭐 물고 있는 처지였지만 주인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평소에도 온정으로 대접해 주었기 때문에 어느덧 상가보의 안위를 자기 집보다 더 중시하게 되었다. 그 즉시 그는 살그머니 일어나 벽의 밑에서 금사연편을 꺼내 허리에 두르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담장 위로 올라갔다. 그러고 보니 담장 밖으로 사람이 어른거리고 누군가 뒷산으로 달려가는 것이 얼핏 보였다. 마인공은 그 사람의 경신법 입허기나 뛰어나자 이상하게 생각했다. 혹시 연기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농간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마 암흑애가 어찌 수 수방관할 수 있겠는가 이윽고 그는 담장 밖으로 달려나가 그 검은 그림자의 뒤를 쫓았다. 수십마장을 쫓았으나 종적이 묘연해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야단낯군 저게 조호이산의 술수에 빠져서는 안되지. 그리하여 그는 급히 상가보로 돌아와 보니 다행히 아무 기척이 없어 안심했으나 의혹은 더욱 깊어졌다. 조금 전 그 사람의 솜씨가 비범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강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신형 이수척하고 적은 것이 염기는 아니다. 도대체 어떤 고수가 도래했는지 알 수가 없구나. 그는 연편을 거머쥐고 손에 몇 번 감고 허리를 구부리고는 장원의 뒤쪽으로 걸어갔다. 어떻게 된 노릇인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십여 장을 달려 장원의 끝에 이르게 되어둘 때 갑자기 서쪽에서 은은히 무기가 바람을 가르는 파공성이 휙! 휙! 하고 들려왔다. 마인공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정말 부끄럽구나. 침입한 사람이 누군 가와 손을 쓰고 있는 것도 모르다니. 그는 두 발로 땅을 차며 몸을 속구처 민 첫 판 솜씨로 담장에 손을 짚고 몸을 뒤집으며 가볍게 넘어서 소리가 나는 곳을 찾고 보니 그 소리는 후진의 한 벽돌집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말 이상한 것은 싸우는 사람은 벙어리인 듯 기압 소리도 내지 않았으며 무기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어 도울 생각은 잠시 미루고 창문 틈으로 집안을 엿보았다. 순간 그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그 방 안은 썰렁했는데 탁자 위에는 두 사람이 각기 강철칼을 들고서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작은 주인인 상보진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상보진의 어머니인 상로태였다. 원래 모자 두 사람이 도법을 연습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대협의 아들 마행공은 잠시 살펴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상로태의 손슴쓬이는 매서웠으며 도법 또한 정류하여 낮에 돌아다닐 때의 초라하고 늙은 티는 전혀 차다 볼 수 없었다. 상보진이 펼치는 팔괴도 역시 획획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상로태만 사실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보진 역시 일부러 무공을 감춘 것이었다. 마행공은 평소에 상보진에게 권각법만을 가르쳤을 뿐 도법은 결코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 상보진의 도법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말없이 잠시 서 있다가 15년 전 감량도상에서 상보진의 부친 상검명과 손을 쓰다가 일장을 얻어맞아 3년을 조섭한 후에야 회복된 사실을 떠올렸다. 그 당시 그는 무공이 상검명에 비해 너무 뒤떨어졌기 때문에 원안을 갚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다시는 감량지방으로 발길을 옮기지 않았다. 상검명은 이미 죽었고 상로태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때의 감정은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오늘 밤 다시 그 원수의 처인 과부와 아들이 대련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니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마인공은 초조한 마음으로 생각에 잠겼다. 상로태의 무공은 나에 못지않는데 어째서 그녀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분열을 장원에 잡아둔 것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닐까 잠시 생각을 한 후 다시 창가로 다가가 보니 모자의 도법은 일변에 있었다. 팔괴유신노법을 펼치며 집안을 오락가락하다가 갑자기 장법을 펼쳤고 어떤 때는 칼을 휘두르는 등 갈수록 빨라지고 있었다. 46초인 수세에 이르러 도법을 마친 후 서로 뒤로 물러나 규칙에 따라 칼을 들어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다. 상로태는 아무렇지도 않은 기색인데 그녀의 아들 상보진은 오히려 씩씩거리며 갑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상로태는 엄숙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너는 언제나 호흡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구나. 진도가 이렇게 느려서야 어느 천년에 너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느냐. 마인공은 속으로 섬짓한 느낌을 받았다. 상보진은 고개를 떨구고 부끄러운 빛을 띄웠다. 상로태가 다시 입을 열었다. 묘인봉의 무공을 너는 보지 못했겠지만 그가 수레를 끌어당기는 신력은 친히 목격하지 않았느냐. 호일도의 무공은 묘인봉에 못지 않다. 묘가와 호가 두 도적의 무공은 지금의 너와는 천지 차이가 나지만 내가 부지런히 배우고 연마한다면 너는 매일 일푼씩 증진될 것이고 반면에 그 두 도적은 일푼씩 늙어갈 것이니 때가 되면 두 도적을 팔게도로 갈기갈기 난도질에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마인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두 모자는 두문불출하고 무공을 익히고 있었으므로 호일도가 이미 십여 년 전에 죽은 것을 모르고 있구나. 상로태가 한숨을 쉬며 다시 입을 열었다. 참 예야. 내보기에 너는 요즘 그 마시집 계집애에게 온통 정신이 팔려 무공도 제대로 연마하지 않는 것 같더구나. 마인공은 깜짝 놀랐다. 설마하니 우리 춘하와 상보진 전 녀석 사이에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단 말인가. 상보진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변명을 했다. 어머니 저는 마소절을 대할 때면 언제나 예에 바르게 행동을 했고 말도 몇 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상로태는 싸늘이 코웃음을 쳤다. 흥. 내가 누구의 젖을 먹고 자랐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에미가 모를 줄 아느냐. 너는 마시 소저에게 반했단 말이다. 물론 그녀의 인품과 무예로 보아 그녀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상보진은 그 말에 매우 기쁜 듯 큰 소리로 불렀다. 어머니. 상로태는 왼팔을 들어 그의 말을 막으며 무거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너는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느냐. 상보진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마 노표국주가 아닙니까. 누가 아니라고 했느냐. 그 마 노표국주가 우리 지방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상보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상로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예야 그는 너의 아버지의 원수이니라. 상보진은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자기도 모르게 나지게 신음소리를 냈다. 마인공은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상로태는 다시 입을 열었다. 15년 전 너의 아버님은 강호도상에서 마인공과 손을 쓰게 되었다. 너의 아버지는 그 당시 절세의 영웅이셨으니 물론 그 마가가 적수가 되지는 못했지. 너의 아버지의 일장에 그는 중상을 입었지. 그러나 마가 역시 평범한 시골 사람은 아니어서 너의 아버지도 내상을 입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그 내상이 아물기도 전에 우리의 원수인 호일도가 야심한 발배 달려와 너의 아버지를 헤쳐 돌아가시게 한 것이다. 만약 내 아버지가 마가와 먼저 겨루는 일이 없었더라면 허허 팔괴도의 위세가 강호에서는 대단했었는데 호일도가 어찌 너의 아버지를 해칠 수 있었겠느냐. 그녀의 최후의 몇 마디 음성은 참담하고 매서웠으며 목도 쉬어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마인공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러한 말을 듣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쳐지는 것이었다. 호일도가 어떠한 무공을 지니고 있었는지 저 노파는 잘 모르는군. 설사 몸에 내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그 애껍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걸. 이놈의 할망구가 남편의 참담한 죽음에 상심한 나머지 엉뚱하게 나에게 화풀이를 하려는구나. 다시 상루태의 말이 들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늙은이가 표화물을 호송하다가 우리 집으로 찾아들어 비를 피하게 되었다. 이 상가보는 너의 아 번임이 친히 건축한 것인데 어찌 쥐새끼 같은 작자들이 이곳에서 방자하게 약탈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가 왜 마씨 분열을 이곳에 잡아두는지 아느냐. 상보진은 떨리는 응성으로 더듬거렸다. 어머니. 어머니는 저. 저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까. 상루태는 매섭게 외쳤다. 못하겠다는 말이냐. 그 마가라는 계집애에게 넋이 빠졌다 이 말이겠지. 상보진은 어머니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불을 뿜어낼 듯한 기세라 그만두어 걸 음 물러서며 감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상루태는 냉소를 했다. 그래 좋다. 내가 그 마가에게 청혼을 하마. 우리 집안을 봐서라도 마인공은 결코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마인공이나 상보진에게 너무도 뜻밖의 일이었다. 마인공은 창문을 사이에 두고 상루태가 이를 갈며 통한스럽게 여기는 표정을 보면서 잠시 그 의도를 생각해보니 전신의 솜털이 모조리 곤두 서는 것을 느꼈다. 저 할망구는 심보가 정말 악랄하기 이를 때 없구나. 나를 죽이는 것도 부족해 나의 꽃 같은 딸을 며느리로 삼아 그 애를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늘이 나를 도와 오늘 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구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의 기구한 추마는 상보진은 나이가 젊고 경험이 없어 모친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냥 기뻐했지만 약간의 의아함은 떨쳐버리지는 못했다. 마인공은 여기까지 듣고 상보진에게 발각이 될까봐 진기를 끌어올려 살그머니 물러났다. 그는 자신의 방에 들어와 빨리 청혼을 했단 말인가. 이분의 태도나 옷차림으로 미루어 볼 때 심상치 않은 일은 분명한 것 같구나. 이윽고 그는 달려가 어머니를 모셔오고 마인공을 후청으로 모셨다. 두 사람을 예의를 갖추어 함께하고 상보진 자신은 아래쪽에서 두 분을 모셨다. 그는 어머님과 마인공을 번갈아 보았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 노표국주는 표현을 지켜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그동안의 배려에 감사한다는 치아의 말을 했다. 상노태도 지극히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았다. 옆에 있는 상보진은 얼른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의 것만 두 사람은 형식적인 인사말을 주고받을 뿐이었다. 한참 말이 오고 간 후에 마인공이 입을 열었다. 저의 딸의 추마의 나이가 적지 않은데 저는 상노태와 한 가지 일을 의논하려 합니다. 상보진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상노태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여자 쪽에서 먼저 청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깎듯이 예의를 갖추고 말했다. 만호사께서는 기탄없이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집안 사람과 다름없는데 어찌 사소한 예의의 구애를 받으시는지요. 마인공은 담담히 입을 열었다. 저에게는 이 여식 이외에 한평생 한 명의 제자만 거두어드렸지요. 그 제자는 자질이 우둔하고 성질이 급하기는 하지만 어릴 적부터 그를 친아들처럼 여겨왔소이다. 그리고 이 애가 춘하와 상당히 친밀히 지내기 때문에 저는 귀장해서 두 남녀의 약혼식을 올려주고 싶소이다. 상보진은 뭔가 잘못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이러셨다. 상노태는 속으로 크게 노했다. 이 늙은이도 굉장히 무섭구나. 틀림없이 나의 아들이 눈치를 보인 모양이구나. 그러나 그녀는 즉시 얼굴 가득히 오순빛을 띄우고 연신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상보진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얘야 너는 빨리 마 노백부님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도록 해라. 상보진은 머리가 멍해지고 얼떨떨한 상태에서 곧장 밖으로 달려나가고 말았다. 마인공은 다시 상노태와 겸손의 말을 한 차례 늘어놓고는 방 안으로 돌아와 딸과 제자를 불러 그들 두 사람의 약혼식을 거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쟁은 기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마 춘화는 고운 두 뺨에 홍조를 띄고 고 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인공은 말했다. 이곳에서 먼저 약혼을 하자꾸나. 물론 혼사는 집으로 가서 해야 할 것이다. 그는 딸과 제자가 입이 싼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 듣고 본발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마춘화는 순진하지만 활달하고 화사하여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상가보에서 8개월 정도 머무는 동안 상보진은 매일같이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마소 저에게 홀딱 반해버린 것이다. 그는 어젯밤 어머님으로부터 자기를 위해 청혼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음으로 일이 잘 되리라고 짐작했고 가슴 가득히 흐뭇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되 마인공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된 것이다. 그는 홀로 자기 방에 앉아서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저 멍하니 마당에는 행나무를 쳐다보며 조금 전들은 말이 마인공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도저히 밋어지지 않았다. 어리빠져 그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고 있었다. 한 명의 가정 이들어와 말했다. 도련님 무예를 연마할 시간이 되었답니다. 노만하님께서 도련님을 기다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상보진은 멍청하게 무공을 연마할 시간도 모르고 앉아있었으니 틀림없이 꾸중을 듣겠구나 생각하며 벽에서 표낭을 내려 재빨리 연무청으로 갔다. 상노태는 의자에 앉아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은 동맥과 등 뒤에 있는 여러 혈도를 연마하도록 하자.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두 명의 목패를 든 가정에게 외쳤다. 목패를 똑바로 들고 움직이도록 해라. 상보진은 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마 노표 국주가 그런 말을 했는데도 어째서 어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을까 그러나 상노태는 평소에 아들을 지극히 엄하게 가르쳐 왔고 무공을 연마할 때는 가차없이 꾸지졌고 실수를 할 때는 내지를 하는 판이라 상보진은 금표를 움켜쥔 채 정신을 가다듬고 어머니가 혈도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기다렸다. 상노태가 부르짖었다. 묘인봉의 명문혈과 도도혈 상보진은 오른손에 쥐어진 두 대의 금표를 날려보내 정확하게 목표에 그려져 있는 인물의 등 뒤에 있는 혈도를 적중시켰다. 상노태는 다시 부르짖었다. 호일도의 대추혈과 양관혈 상보진이 왼손을 쳐들며 혈도를 노리고 대뜸 금표를 날려보냈다. 텅텅 소리가 나면서 한 대는 대추혈을 정확히 적중시켰지만 양관혈을 노린 금표는 약간 어긋났다. 그런데 문득 목패가 이상하다고 느껴져 하며 자세히 바라보니 목패 위에 쓰여있던 세 글자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손짓을 해서 그 목패를 들고 있는 가정을 다가오라 하여 목패를 들여다보았다. 호일도라는 세 글자는 예리한 무기로 파여 없어지고 대신 삐뚤빼뚤하게 상검명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상보진은 원수를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부친을 향해 금표를 던진 꼴이라 다 급하고 분노한 나머지 냈다. 일장을 들어 가정의 뺨을 후려치고 발로 걷어왔다. 상노태는 부르짖었다. 잠깐. 그녀는 그 가정이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자랐으므로 그런 일을 저지를 만큼 대담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틀림없이 외부인의 소행이라고 단정했다. 마음속에 지피는 바가 있어 그녀는 마행공 부녀와 그의 제자를 떠올리고 입을 열었다. 만호사에게 할 말이 있으니 모셔오너라. 상보진은 총명한 사람이었으나 오늘은 시리안 나머지 경망되게 사람을 때린 것이었다. 어머니가 만호사를 참한다는 말을 듣자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쓰러진 장정을 일으켜주며 사죄를 하고 목폐에 박힌 금표를 뽑으려 했다. 상노태는 가로막으며 말했다. 잠시 동안이라도 그가 통쾌함을 느끼도록 뽑지 말거라. 그리고 얼굴을 돌려 한 명의 가정에게 상건명의 영당으로 가서 작은 팔괴도를 가져오도록 명했다. 마행공은 딸과 제자를 데리고 연무청으로 들어오는 순간 상노태의 일그러진 안색을 보고 경계를 하며 생각했다. 이 할망구 정말 대단하구나. 내 말을 듣자 벌써 앞면을 바꾸려 하는군. 그러나 태연이 두 손을 맞잡아 보였다. 노만하님께서 어인일로 부르셨습니까. 상노태는 냉소했다. 선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소. 만호사과 거의 선부와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상대로 화풀이를 해서야 쓰겠소. 마행공은 어리둥절해졌다. 불초는 우둔하여 잘 모르겠으니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태는 목패를 가리키며 말했다. 만호사라면 강호에서 쟁쟁한 사내대장부인데 이토록 비열한 짓을 하실 리는 없겠지요. 실례지만 영예가 한 짓인가요 아니면 제자의 솜씨인가요. 그러면서 마씨 집안의 세 사람을 훑어보았다. 마춘하는 한 번도 그녀의 이런 매서운 표정을 본 적이 없는지라 움찔 놀랐다. 마행공은 목패 위에 사람 이름이 바뀌어진 것을 보며 놀라 말했다. 딸애와 제자가 우둔하기는 하나 결코 이토록 버르장머리 없는 짓은 안 한답니다. 상노태는 큰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상씨 집안 사람이 저지른 수작이란 말이오. 마행공은 어젯밤에 본 그 비쩍 마르고 조그만 사람의 모습을 상기하고 말했다.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일이지요. 불초는 바로 어젯밤. 상노태는 그 말을 가로채고 날카롭게 호통을 쳤다. 설마하니 그 호일도라는 개도적 같은 작자가 친히 와서 이런 은큼한 수작을 버렸단 말인가요. 그 말이 막 끝나자 밖에서 누군가 그 말을 받았다. 감히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쓰지는 못하고 목패에 이름을 새겨 화풀이를 하는 것이야말로 비열하고도 은큼한 수작이지. 상노태는 앉아있었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 부르짖었다. 누구냐. 당장 이리 나와라. 그러자 두 명의 장정 사이를 비집고 비쩍 마른 어린애가 걸어나오는 대 바로 호비였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의표를 찌른 것이라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상노태는 나지게 물었다. 비이야 알고 보니 너였구나. 호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이다. 내가 한 지디외다. 만호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지요. 너는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했느냐. 나의 눈에 거슬렸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소이다. 영웅호걸이라면 이런 수작은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겠소. 상노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옳다. 얘야 너는 정말 배짱이 있구나. 이리 다가오너라. 내가 찬찬히 너를 살펴봐야겠구나. 그러면서 다정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호비는 그녀가 굉장히 노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노기를 띈 빛을 볼 수 없자 가까이 다가섰다. 상노태는 가볍게 그 애의 두 손을 거머쥐더니 나직이 말했다. 착한 애기 정말 착한 애로구나. 그러면서 그녀는 갑자기 두 손을 획 뒤집더니 단숨에 호비의 왼쪽 손목 회종혈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오른 손목의 외관혈을 거머쥐었다. 그녀의 동작은 번개가 탔다. 호비는 경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 즉시 전신이 마비되고 시큰거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적과 싸운 경험이 없었으므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험악하고 간사한지 모르고 있었다. 상노태는 호비가 발버둥치지 못하도록 그의 양무녀를 발로 걷어차 봉쇄하고 장정들에게 쇠사슬과 삼배밧줄을 가져오라 하여 손과 발을 꽁꽁 묶어 연무청에 매달았다. 상보진은 즉시 채찍을 가져와 머리통이건 어디건 상관하지 않고 사정없이 호비를 매질했다. 호비는 입을 다물고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상보진이 녹이 찬 음성으로 물었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느냐. 그리고는 장정에게 명하여 그의 숙부인 평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라고 명을 내렸다. 상보진은 실외의 분노를 모조리 호비에게 쏟는 것 같았다. 마춘하와 서쟁은 이미 호비의 전신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말리려고 했지만 마행공이 아랑곳하지 말라는 눈짓을 보내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보진은 족히 300여 차례나 채찍을 가했으나 끝내 교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지 못하고 더 때렸다가는 죽었다.